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올 1분기에 접수된 충청권 임금 채불 신고는 총 4,90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신고 건수보다 528건 늘었고 채불액은 529억 원으로 27.5% 증가했습니다. 임금 채불 증가 원인으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함께 건설업계 불황을 꼽았는데요. 정부가 채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 처리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임금 채불에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도일보 보겠습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가 민자적격성 조사와 함께 본 궤도에 올랐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CTX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와 동일한 최대 시속 180km의 급행열차로 대전과 세종, 충북의 주요 거점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충청권의 합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기사도 함께 실고 있는데요. 세종과 대전, 충북 지자체들은 원팀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CTX 사업은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앞당길 수 있는 뿐더러 충청권과 수도권을 연결해 균형발전을 가져올 핵심 사업으로 정부와 대전, 세종, 충북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충청투데이 보겠습니다. 스터디카페 소비자 피해 증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74건인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0%나 증가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권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8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서 계약 불이행 6% 등의 순이었는데요.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용약관과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서 이용대금이 20만 원을 넘는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신문들 살펴봤습니다.